나는 자유자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주의자이다 지난 10월 6일 조국의 국회 청문회에서 도저치 밝힌 소신입니다 이후 속속 밝혀진 거의 사적인 삶은 사회주의자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방식 다시 이야기하면 사측인 이익이라면 탈법과 불법을 서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중승에 깊이 실망했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조국보다도 훨씬 더 강성인물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선택되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추미애의 신념입니다 2019년 9월 4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시다 라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토지세를 높여 치주들이 땅을 팔도록 유도하고 이를 국가가 사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헨리 조우지가 살아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국가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개인은 오로지 사용권만을 갖는 중국식 국유화를 추미애 대표가 이상적인 상태로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우리의 헌법적 질서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추미애 위원이 절겨 더는 헨리 조우지는 19세기 미국에서 활동했던 사상가로서 그런 진보와 빈곤이란 책에서 사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것은 불이한 일이므로 토지의 공유제도가 실시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헨리 조우지는 토지의 순수한 임대료를 100% 토지세로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이 같은 사상에 추미애 대표, 추미애 위원이 동감을 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미애 당시 대표의 구상은 국회의 연설에서도 추가적으로 이런 설명을 대했습니다 1946년 농지개혁과 같은 개혁이 지금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은 다음과 같이 추미애 대표의 입을 통해서 국회에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1950년 3월에 단행된 농림부 장관 조봉암의 농지개혁을 주목합니다 경제와 유전에 따라서 소작제도를 금지한 농지개혁으로 전체 65%에 달하는 소작지가 분배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예를 든 1950년의 농지개혁은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농림부 장관이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만이 한국경제의 살길이라고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1950년에 그들처럼 좌우를 떠나 농지개혁의 번가는 지대개혁을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이것이 원내대표의 국회의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주면은 1950년대 농지개혁은 조선왕조와 일제로 이어지는 체제하에서 민주공화공주로 전환되면서 이루어진 토지개혁입니다 그러나 주미애가 주장하는 지금 계획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평화시의 토지를 구교화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1950년대의 농지개혁과 지금의 토지개혁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주미애의 사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미애 대표는 2018년 6월 19일에는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출간 기념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장소에서 이런 발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양극화, 불평등, 가계부채 이 모든 원인은 임대료와 지대에 대한 제동장치를 법제화하고 정책을 중심에 놓지 못한 경제학과 정치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토론회 주재 발제자로 나선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인별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도입에 따른 세금 수입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이른바 토지배당으로 지급한다 그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토지를 구교화하거나 아니면 모든 임대료를 다 모아서 국가가 그냥 배분하자는 것이죠 주미애 대표의 구상입니다 대단히 사회주의적인 그런 구상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주미애의 토지국유화론입니다 주미애 위원회 주장인 모든 토지는 국유화의 대상에 대한 주장은 단순히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고 일종의 신념이고 이데올록이라고 봅니다 주미애의 정신세계와 사상세계의 가장 중심에는 토지국유화가 자리잡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정신세계와 사상세계의 중심이자 바로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토지국유화입니다 토지가 국유화의 대상이 된다면 주택은 국유화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노동의 대가를 벌어들인 소득을 모아서 토지를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식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채권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토지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아파트든 간에 사유재산인 겁니다 토지가 국유화의 대상이 된다면 다른 재산들 이를테면 공장이나 소유하고 있는 예금이나 주식이나 채권이 국유화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미애 위원의 토지국유화로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헌법질서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그런 주장이자 발상이자 신념이자 이데올로기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외친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더니 이제는 토지는 국유화 되어야 된다 토지는 국유화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주미애 위원을 드디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희한한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 재산을 왜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일까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